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밖에 나가셔가지고 혹은 전화든 카톡이든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불만을 가졌던 사항들이라든지 무언가 욕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울수록 절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것들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편하게 대하게 되고 막대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속에 있는 건 무조건 다 털어내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떨려주면 안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족에 대한 흉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너무 꼰대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혹은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든 처가든 이런 것들 또 친한 친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한 집에 살고 우리가 핏줄러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흉보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같은 기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한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에너지가 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또 그 나쁜 애든지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풍수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기운 그 기운이 함께 교감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지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것은 내 살을 깎아 먹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만약에 진짜 불만이 있거나 어떤 속에 담아두기 한다면 차라리 글을 적으십시오. 따로 노트를 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어 보시다 보면 그 글자를 적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100%의 과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다 보면 그런 사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체득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무조건 다 막 있는 대로 털어놓는 거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죠.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감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분노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오늘 있었던 뭔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기분도 풀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정말 답이 없이 이렇게 뭔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고 또 소중한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분노에 찬 내 모습 자체는 보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환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두 번이 반복되고 세 번이 반복되다 보면 이 친구는 맨날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친구는 감정 자체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구나 라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분노에 찬 그런 감정을 드러낼수록 나 자신에게도 결국은 해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한 번 내게 되면 그 화를 한 번 내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운의 작용에 있어서도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내 몸에 붙어있었던 좋은 기운들 자체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노에 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리고 나서 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 이후에 그 이후에 정리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많이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부러워하는 측면을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더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라는 것은 너무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없는 것 자체를 또 이렇게 드러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로 하여금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사람은 살면서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지 않다. 혹은 더 심하게 가난하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 잘 없을 겁니다. 아이 뭐나 그냥 사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미 그만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쁜 쪽에 마음이 그게 찌들어버려서 그렇게 생각도 다 나지 않는 상황이 된 안타까운 경우인 거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잘 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돈에 대해서 너무 과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 혹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오픈하면은 오픈하자마자 분명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상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100%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를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오픈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제대로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오픈도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이번에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진짜 잘 될 거야. 뭐 내가 밥 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탁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운이라는 것은 호사담화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끼게 되고요. 또 좋은 일,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호시탐탐 어떤 나쁜 기운들이라든지 나쁜 일거리들이 그 사람을 해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굳이 뭐하러 드러내가지고 그거 잘 돼가는 일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다 된 밥에 콧바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잘 계획하고 했던 것들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딱 뭔가 확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어떤 성과 자체를 자랑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꼭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이야기해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혹은 네 어제 지난 날들이 돌이켜보면서 여러가지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바로 깨달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멋진 삶 부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